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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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컬러의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길자 عل estakind아龍의 지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기의 연한도는 參글노래 설정 Ela Yate 그리고 환희심 암천 바로 skinny 박서진의 춘몽이란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박서진의 춘몽이란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가을, 이제 겨울, 이제 겨울인가요? 눈이 왔으니까 겨울이 얼마 전에 첫눈이 내렸어요 첫눈이 왔고 이제 겨울이고 이 겨울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춘몽이란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서진의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박서진의 노래, 진아야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만 해주세요! 와우! 진아야 한때는 사랑이던 사람 한때는 죽고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될 것 같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너란지만 오늘도 엉김없이 밤에 설치면 그저께의 밤도, 그저께의 밤도 어저께의 밤도, 어저께의 밤도 어디서 우월한 일 있을까 혹시나가 우연이라도 좋아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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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보고 오시는구나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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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넌 널 사랑했나봐 진아야 진아야 진 turnaround 진아인 진아야된던 사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더 낫지만 오늘도 엉김없이 밤에 설치되면 그저께 맘도 그저께 맘도 어디서 무얼하고 있을까 어쩌나 우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을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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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사랑했나 봐 어쩌나 우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을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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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러 널 사랑했나 봐 왜 가러 널 사랑했나 봐 지나야 이제 두 곡 했는 앵컬 아직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오늘 오케스트라 분들이랑 하니까 더 잘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건조하지 않고 날씨가 축축한 것 같아요 안개 낀 거예요 이거? 안개예요? 안개예요? 이제 장구도 들어왔고 장구 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려드릴 거냐면 박서진의 앨범 중에서 3문제로 들어간 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왜 이제 익산을 이제 왔나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서른 살인데 서른 살 될 동안 익산을 왜 이제 왔나 헛살아픈 그런 내용 내용을 담지는 않았지만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은 헛살안내이고 가사 내용이 재밌습니다 들어보시고 박서진의 헛살안내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헛살안내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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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의사로 고맙습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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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원해, 생각해, 돈이 원해, 생각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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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않을까, 사랑해, 바보 같은 생각이, 내가 숨을 때 있나, 내가 정말 하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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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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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이 무엇인길래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뭐 거기서 거기지만 홀살되었을땐 고프를 보냈으면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걸 사랑해 바보같은 생각이 내가 숨을 때 있나 내가 정말 헛한 사람들 홀살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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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걸 홀살되었으면 홀살되었으면 고마워요 누나가 누나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제는 우리끼리의 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형님 갑자기 놀기 때문에 놀랐어요 이제는 우리끼리 놀 시간입니다 이제 카메라에 잡힐까봐 얼굴 속이 국회자분들 당당하게 드시고 제부턴 카메라 안 찍는 시간이니까 저희끼리 놀면 되겠습니다 신나게 메들리 준비했으니까 아시는 곡이 나오면 그주를 따라 불러주시고 두 손은 놀지 말고 손뼉을 마주치면서 소리를 내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만 실루시로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렛츠고 헤헤헤헤헤 손뼉으로! 헛헛을 흘린 외로움 이 정도 밑에 도움렛틱틱틱틱틱틱 말을 매일 흔나는 애가 해까지 아!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달빛의 길을 부르라 꿈의 어린이 꿈의 어린이 일산 찾아가오라 초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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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꽃이 피울 때면 돌아온다로 내 사랑 숨뿌리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가면 멈추고 새고 새겨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는 우리의 하나씩 가야해 가야해 익산은 놀아야해 숨뿌리 찾아가야해 가야해 가야해 익산은 놀아야해 숨뿌리 정자 말자 숫자 찾아가야해 익산은 누가 이런 사람을 온전히 나눠요 나의 이름이 열려던 이런 모습이 초콜렛! 신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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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i— 신나십니까? 그들은 내 인생에 원필한 자 못다한 그 사람을 해산받을 때 가는 세월 마주스를 없지 않느냐 아 청춘아 내 청춘아 아 청춘아 내 청춘아 엥콜! 그럴 줄 알고 내가 한 곡도 가져왔어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나도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2023년에 잘 보내시고 2024년 잘 맞이하셔서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이란 복은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서 로또 당장 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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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니라 검게라 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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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호흡이 막힌다 아리아리 슬슬이 추마하리 아리아리는 오늘부터 화가라 아리아리 슬슬이 추마하리 아리아리 고게롬 로봐라 아리아리 슬슬이 추마하리 아리아리 희생롬 로봐라 아리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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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